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여초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해프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여자들만의 기싸움 세계에 대해 보고 가시길 바라죠. 일단 여성시대라는 커뮤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이 커뮤니티는 중고나라 역할의 게시판도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FM 여성들이 사주와 타로를 보고 돈을 거래하기도 하고 싱글벙글 김지영 책을 팔기도 하는 중고거래 장터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한간호학과 여성이 의학용어의 해석과 어떻게 발음하는지 해석해주는 것에 대해서 300개에 2만원 정도로 합의 후 거래를 맺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은 자신의 과제를 2만원에 대신 맡기고 다른 여성은 2만원 벌겠다고 300개의 단어의 의미를 적어줘야 됐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래를 승낙한 자칭간호사 여성시대 회원은 300개나 해주는데 2만원은 너무 페이가 약하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은 시작부터 300개로 합의하고 시작한 건데 왜 그러냐는 말을 하며 기싸움이 시작되죠. 간호학과 여신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2만원 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신은 이미 거의 다 했는데 장난하냐는 말과 양심이 있으면 돈을 터달라고 말하죠. 여기까지도 딱히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여초 커뮤니티 특유의 음습함이 나올 일이 없죠. 하지만 이 여성들은 기싸움을 하기 위해 이 내용을 여성시대에 업로드하면서 정치질을 실전하게 됩니다. 같은 FM리스트끼리 2만원을 가지고 사기니 뭐니 하는 여론전에 서막이 열리고 상대방 여신은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 알고 2만원 가지고 또 잔하게 그러냐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한 달에 천만원 벌고 있다 말하고 간호학과 학생이 고소하겠다 말한 걸로 협박당해서 기분 나쁨 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처벌할지 판단할지 결정하겠다 말하죠. 2만원 가지고 고소하니 많이 말하며 싸우는 주제에 수입 1895만 2600원을 인증하는 여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카톡들의 내용은 모두 댓글로 싸우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간호학과 여자는 5천원 더 주기 싫어서 600만원짜리 변호사 선임을 하고 고소를 하겠다 선언하기도 합니다. 진짜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간호사 사칭죄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그런 사칭범이 아니라 간호사 사칭했다는 죄목으로 고소하겠다 선언한 거죠. 간호사라 말하고 다녔던 이 여자는 여성시대에서는 여론전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쭉방이라는 또 다른 거대 여초 커뮤니티로 건너가서 여시에서 거래했는데 협박 오지게 당하는 중이야. 300개에 2만 5천원 주고 해준다 했는데 하기 싫어서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어. 그리고 간호사 사칭죄로 나 신고한다는데 어이가 없지 않아? 고소 들어오면 그대로 무고죄까지 고소해서 정신적 배상금까지 받아내려고 크크 라는 말을 하면서 쭉방 카페에 가서 정치질을 시전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어디 조작된 글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2만원 가지고 싸우는 여자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의학용어 300개 써주는 거 손 아파서 2만원 받기 싫어서 5천원 더 받고 싶었다는 여자와 간호사 사칭죄로 고소하겠다는 여자의 자강두천 정치질 대결 무고죄의 폐지를 그렇게나 외치면서 무고죄로 개박살내주겠다는 현직 fm리스트들의 무고죄 호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자들의 싸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은 이 영상으로 파악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녀들은 곧바로 정치와 여론전에 돌입합니다. 간호학과 여신은 여성시대에서 자신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간호사 여신은 쭉방카페에서 자신의 정치세력을 형성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쌍욕은 하지 않고 서로의 신경을 긁으며 기싸움을 지속함과 동시에 고소하겠다 선언을 하죠. 이 모든 일이 5천원 더 받으려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 간호학과 여신은 간호학과에서 빡대가리이고 같이 팀플하기 싫어한다 말하고 차로 자전거 사람치고 뺑소니에다가 합의금 많이 물어줬다는 이야기도 있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은 여론전에서 승리하고 정치질에 이기기 위해 저런 과거까지 캐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 5천원 더 받으려다 기싸움으로 번지면 여자들의 싸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기원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고여대를 지나 간호사를 하고 있었던 은희가 얼마나 많은 정치를 당했을지 여러분이 가늠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초 커뮤니티의 싱글벙글 정치 싸움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끼리 있으면 천국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여성시대를 바라보라.